안녕하세요 욕심없는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부림낙시터에서 카본줄과 세미플로팅 줄의 조가를 비교를 해 드렸는데요 제 생각대로 카본줄 보다 세미플로팅 조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세미플로팅과 카본줄을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세미플로팅과 하얀색이 세미플로팅입니다 이 세미플로팅은 물에 반쯤 다 잠기고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다 반쯤 잠기게 되는 줄이라서 찌가 물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찌와 동반되는 상승부력이 상당히 좋게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입질했을 때 찌의 표현이 너무나 좋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이유가 뭔가면은 이게 줄이 너무 가볍습니다 모노와 카본보다 가볍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제가 오랫동안 이 세미플로팅줄을 사용해 본 결과 단점은 그렇습니다 줄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번 잉어나 향어 순간 치고 나가는 힘에 이 세미플로팅줄이 많이 늘어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줄을 잘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줄을 과감히 그냥 바꿔주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줄이 늘어났을 때는 과감히 원줄을 교체해서 대무르 글리스트를 생각해서 원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카본줄을 이렇게 빨간 줄을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빨간 줄의 카본 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간 카본줄을 선택했냐면은 야간에 제가 예전에 그랜드맥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좀 안나오고 그래도 줄은 좋다고 생각해서 그랜드맥스 계열 정도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줄을 왜 사용하게 됐냐면은 야간이나 주관이나 줄이 잘 안보일 때가 있습니다 랜딩 하실 때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랜딩 할 경우에 줄이 거의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의 카본도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100%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한번 이번에 출주하게 되면은 이 줄을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카본줄 같은 경우에는 장단쯤이 있습니다 스크래치도 좀 나고 있는데 그리고 좀 줄에 꼬임도 있죠 그쵸 그리고 밑에서 물고기가 입질할 때 좀 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표현력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찌를 예민하게 맞추더라도 세미플로팅 보다는 조금 좀 저소한 것 같습니다 단, 장점은 있습니다 단단하고 그 다음에 복원력이 좋습니다 세미플로팅 보다는 복원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랜드맥스는 너무 고가의 상품이라서 제가 이 빨간 줄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두 제품의 제품명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조때 제가 이 테스트해 본 결과 결과가 좋으면은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대를 할지 그 다음에 장대를 할지 몰라서 둘 다 줄을 교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제품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스타일을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낚시줄을 짧은대나 장대나 낚시줄을 묶을 때 보통 보시면은 아주 터지지 않는 강한 매듭이 있죠 도래에서 터지지 않는 매듭 그 다음에 초리대에서 터지지 않는 매듭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줄이 차라리 끊어지는게 낫지 낚싯대가 강하게 모든 체비를 강하게 해서 낚싯대가 파손되는 체비를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래 부분에 터지더라도 도래 부분에 터지게 해서 낚싯대를 보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큰 고기를 못 부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큰 마음 먹고 큰 거 잡은 마음에 낚싯대가 부러지더라도 큰 거를 잡을 때 그런 매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매듭을 보여드리고요 요거를 일단은 테스트 해봐서 여러분들께 좋은 조과가 있으면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듭에도 많은 매듭이 있지만 낚싯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매듭을 하시고요 낚싯대가 바로 파손되지 않았다 그래서 파손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데미지 입어서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강한 매듭 그 다음에 강한 체비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출조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글 알리고 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색깔 있는 카본줄과 세미플로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